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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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선생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I have never seen Diego so excited before before 이전이죠 이전에 디에고가 so excited 그렇게 흥분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역법이죠 His eyes were shining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자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난생처음이죠 그가 난생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eem to 뭐 뭐스러워 보이다 without hesitating without 뭐 뭐 없이 hesitated 주저하다 주저함 없이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가 찬물 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I was ready to jump in 나는 점프인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갈 준비를 했고요 rescue him 그를 구조할 준비를 했다 구조할 준비를 했다 이 말은 아직 구조 안 한 겁니다 if 만약에 he could not swim 그가 수용을 할 수 없다면 자 만약에 그가 수용을 할 수 없다면은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를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but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연결되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I still realized that 나는 곧 대천리아를 깨달았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자 to worry about 혹시 anything 꾸며주고 있네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수용을 너무 잘한 거죠 자 not only could Diego swim Diego가 수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he swam magnificently 자 magnificently는 원더플리의 뜻입니다 자 그가 아주 잘 훌륭하게 수용을 했다 he chased after who an salvado 그가 who an salvado 뒤를 쫓아갔다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그리고 그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용을 했다 자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죠 그 완벽한 조화가 마치 이중주 같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하니까 A번이 쫓아오는 게 맞습니다 자 듀엣 하면은 이중주죠 자 be like 뭐 뭐와 같다 자 it was like a duet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하여 쓰여진 written 쓰여진 듀엣 이중주 같았다 sometimes 때때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후한 salvado took the leap 후한 salvado가 선두를 차지했다 and Diego followed after him 그리고 Diego가 그를 쫓아갔다 sometimes에 걸릴 말은 at other times겠죠 다른 한때는 Diego went to head Diego가 앞장섰고요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펭귄이 그 소년 주변을 수영했다 그 소년은 당연히 Diego가 되겠죠 Occasionally 때때로 They swam so close that 소된 요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that 그 결과 They almost touched 그들이 거의 닿을 뻔했다 almost는 거의 뭐뭐할 뻔하답니다 이거 안 닿은 거죠 닿을 뻔했다는 거는 닿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Choose the correct order for A, B and C A, B, C 올바른 순서를 고르시오 자 order란 말 있는데 이때 order라는 거는 순서란 뜻으로 쓰였죠 자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B, A, C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2번 Choose the one tha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 to C and corrected 자 A에서 C 사이에 문법적으로 not correct,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correct가 올바른인데 낯이 들어왔으니까 올바르지 않은이죠 and corrected, 그것을 바르게 골라라 자 일단 A가 틀렸습니다 자 A의 have never seen은 어떻게 바꿀까요? had never seen을 쓰는 게 맞다 즉 대구학어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s attitude about Diego swimming's ability change? 자 attitude는 태도입니다 자 about 이하에 대한 디에고의 수영 능력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at first, 처음에는 he doubted 그가 의심을 했습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디에고 could swim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later 나중에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디에고 could swim magnificently 디에고가 원더플리 아주 멋지게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2 Embracing Our Differences 58쪽 랩업입니다 레슨 2 Embracing Our Differences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 2과의 랩업입니다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On December 1, 1955 In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알라바마주에 있는 Montgomery, 미국의 도시에서 1955년 12월 1일에 특정한 날의 전취소원이죠 블랙워먼 네임드 로사파크 로사파크라고 이름이 불려진 한 흑인 여성이 가로노버스 버스에 올라탔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인 몽고메리 몽고메리 지방에서는 버스 이즈 워 디바이디드 인터 투 존스 B 디바이디드 인터 뭐뭐로 나뉘어졌다 버스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원 퍼 블랙피플 하나는 흑인들을 위한 곳이고 디 아더 퍼 와이트피플 나머지 하나는 백인들을 위한 좌석이었다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그녀가 흑인 쪽 좌석에서 좌석을 앉았다 흑인 지대에서 흑인 지역에서 좌석에 앉았다 And watched quietly 그리고 조용히 쳐다봤다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the bus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 더 많은 패신저 승객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가로노버스 버스의 탐에 따라 그녀가 조용히 쳐다보았다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were taken 백인 좌석에 있는 백인 구역에 있는 모든 좌석이 taken 다 차지하게 되었다 Rosa Park wa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Rosa Park는 부끄러워하고 온화한 성품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인트로버트라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She avoided a standing out in public In public 대중이죠 그녀가 대중 앞에서 standing out 두드러지는 행동하는 것을 피했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Or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행동도 피했다 She had a courage 그녀가 용기가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Justice가 정인데 앞에 in이 들어갔으니까 불입니다 Resist는 저항하다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가 갖고 있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가 Calmly 조용하게 대답을 했다 With a single word 한 단어로 조용히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라고 했겠죠 당연히 Furious driver 자 경로한 그 화가 난 운전자가 콜드폴리스 경찰을 불렀다 And she was arrested 그리고 그녀가 체포가 되었다 Be arrested 하면 체포가 되다 이런 말이죠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sentence Among A to C 자 A에서 C 사이 중에서 다음 따르는 문장이 들어갈 최적의 장소를 골라라 자 문장 삽입입니다 Then 그런 다음에 The driver ordered her To give a seat To a white passenger 자 오더 목적어 두 부정사 운전사가 그녀에게 그녀의 좌석을 백인 승객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했다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싫어요 이러한 말이 나오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3번이죠 C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brain 자 빈칸에 들어가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appropriate 적절한이죠 당연히 no 라고 했겠죠 자 2번 답은 2번입니다 Question number three 3번 질문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 based on the passage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달랑에게 취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자 Old 비록 뭐뭐지만 양보절입니다 양보접속사죠 Although 로사파크 was a quiet introvert 자 인트로버트 내양적인 사람 비록 로사파크가 조용한 내양적인 사람이었지만 She had the courage 그녀가 용기를 갖고 있었다 무슨 용기 To resist injustice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Look, Think and Create 136쪽 랩업부터입니다 레슨 5 Look, Think and Create 보아라 생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5과의 랩업입니다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This gate center was constructed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자, conventional 하면 typical 전형적인 있죠 자, this gate center는 전형적인 냉방장치 없이 건설되었다 자, without 뭐 뭐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Instead 그 대신에 Pierce used building material Pierce는 건축 자재를 이용했다 어떤 건축 자재 자택 이하는 material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축적이죠 자, 스토어는 저장하다 자, large amount of는 많은 양의 이런 뜻입니다 Pierce는 많은 양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이용했습니다 The flowers and walls of the building 자, 그 건물에 자, 플로어 바닥과 벽이죠 자, 오브이야는 플로어스 앤 월드를 꾸며줍니다 자, 그 건물에 바닥과 벽은 Observe that heat during the day Observe는 흡수하다 자, during the day 나 시간 동안에 나 시간 동안에 열기를 흡수한다 Just like 마치 모모처럼 자, 모처럼 The soil of a termite mound 흰 개미집에 토양이 그로하듯이 흰 개미집에 토양이 열기를 흡수하듯이 자, 이 건물에 바닥과 벽이 나 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합니다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열기가 밤에 방출이 됩니다 자, 비 릴리스트 방출되다 수동되죠 And the world is cool down 자, cool down 식어지다 벽이 차가워집니다 레디테스트워 저장을 준비를 하면서 자, 모을 저장을 준비하면서 heat again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언제? By the next morning 내일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벽이 서늘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건물의 구조죠 자, 건물의 구조가 Also keep the building cool Keep 목적어 목적격보어 그 건물이 서늘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Help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산의 To는 생략이 될 수 있고요 Help 동선형 이렇게 써도 됩니다 There are opening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base of the building 건물의 기초 토대죠 건물의 기초 토대 가까이에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opening 열린 공간이고요 Outside air 외부의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미 가르치는 건 당연히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이 되겠죠 This air 이 공기가 Is moved 이동하게 됩니다 Through the building 건물을 통하여 뭐에 의하여 By a system of automatic fan 자동 선풍기 시스템에 의하여 이 공기가 이 공기가 건물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Eventually 결국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맞죠 The air 공기 어떤 공기 Along with heat 열기와 함께 어떤 열기 Generated by 생성된 열기죠 누구에 의하여 바이예아에 의하여 휴먼 액티비티 뭐 있으면 될까요 B 자리에는 As a result 그 결과로써 이게 맞겠죠 자, 그 결과로써 The building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s but also fresh air 자, not only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 건물은 그 결과로써 쿨 템퍼러쳐 서늘한 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Fresh air 상쾌한 공기를 갖게 됩니다 자, B번입니다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assage menu above? 자, 이 단락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1번 Architectural Problems of Eastgate Center 자, Eastgate Center의 건축적인 문제점 2번 The way the Eastgate Center's cooling system works 자, Eastgate Center의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방식 3번 Difference is between the Eastgate Center and Thermite Mound 자, Eastgate Center와 흰 개미집 사이의 차이점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성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Question No.2 2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best word for A and B 자, A, B에 알맞는 최고의 단어를 골라라 우리 골랐죠 정답은 3번 Eventually와 As a result을 쓰면 됩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일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